자 그래 지원이 아까 틀렸던 건데요? 이 친구가 모여서 내는 소리는? 라이언 라이언 하나, 셋, 넷, 터나 라이언 된 이유 하나씩 울 아 아 이 얘가 이? 아니요? 어 어 아 잘못했어 어 아 여기 어? 그럼 애는? 아닌데 이 소리 날 때 아 이 올 어 아이 그렇지 아이 어 그렇지 어 르 그래서 다 합쳐서 라이언 라이언 역과의 소리? 라이 얘는? 언 오케이 하나씩 엘은? 얼 아이는? 울 알 에 뭐라구요? 하나 뭐야 내는 소리 해야지 이제 아이 이 어 아이 이 어 중에서? 아이 아이 그래서 역과의 소리? 아이 라이 라이 오는? 오 오 아 어 어 어 어 애는? 느 느 그래서 다 합쳐서 라이언 역과지는? 라이 얘는? 언 오케이 그 다음에는 이 친구였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모여서 내는 소리 킹 킹 하나 셋 하나 킹 킹 킹 킹 아이는? 이 이 엔진은? 으 뭐라구요? 으 으? 으 응 오케이 끄기 해야 돼? 아니야 엔제이는? 응 엔제이는? 엔지는 엔제이는 응 쥉 뭐래? 응. 응. NK는? 응. NG는? 응. 응.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래서 합쳐서? K에요. K. K는 항상? 그. 내가 분명히 NG가 무슨 소리 낸다고 가르쳐줬으니까 다음번에 물어보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I는? IE 어. 중에서? E. E. NG는 항상? D. NG. 그래서 다 합쳐서? K.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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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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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시험친거 ki.Lock. 이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서기시험친거 하나 둘 세 개 틀렸어. 네. 일단 하던거 마저 하세요 오케이 다음 지연